차곡차곡 저아 곱개곱게 벗어 진아나 흐릿릿해져 우회질 것 같던 네 기억을 다시 All and All and All and All and All and All and 죽도록 생각나 All and All and All and All and All and All 안녕! выглядит negotiations Hurry up! 자아이가 그릇그릇해져 우애질 것 같던데 기억이 다시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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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죽도록 생각나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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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your Boyfriend. 사우디컴. 네 안녕하세요. Boyfriend입니다. 방콕 팬 여러분들 저희 보이프렌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POP 월드 페스티벌인 방콕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정말 기대됩니다 그럼 두 군대는 마음을 담아 저희 노래를 짧게 불러드릴게요 있잖아 추억이 서려있는 날에는 어김없이 또 네가 찾아와 아 좋네요 저희 마음은 벌써 비행기를 타고 방콕에 가있습니다 팬 여러분들 빨리 만나고 싶어요 저희가 방콕 팬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못한 무대와 그리고 새로운 무대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그럼 K-POP 월드 페스티벌인 방콕 8월 17일 라차마음 칼라 스튜디움에서 만나요 끝 하나 추억이 서려있는 날에는 어김없이 또 네가 찾아와 네가 찾아와 오 오 오 오 고맙습니다 대박 예 ie onze arche